안녕하세요 장난강재 입니다 저의 보물 전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미라클 포스 미라클 펌핑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자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앞에 박스 부터 보겠습니다 이 박스는 조금 꾸겨져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어디서 샀냐면은 바로 그 길거리에서 그 뽑기 하는거 있죠 한참 뽑기 할 때 그 있잖아요 뽑기가 아니라 뭐였지 뽑기 기계 그 로보트패 같은게 움직여 가지고 뽑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뽑았는데요 아마 몇천원 주고 몇천원 들여서 뽑았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때랑 실제랑 좀 달랐다는거 하지만 라이센스 받은 정품 같으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박스를 보겠습니다 앞에 박스는요 이렇게 앞을 안을 볼 수 있게 투명창이 되어 있구요 앞에는 미라클 포스 미라클 범핑카라고 써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미라클 포스 5명의 전대원들이 이렇게 있구요 버튼을 누르면 불빛과 실감나는 소리가 납니다 차가 부딪히면 자동으로 회전 나여 피해 갑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와 아주 흥미로운 기능 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라이트 그리고 뮤직 범프 앤 고 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옆의 모습은요 이렇게 미라클 범핑카라 써있습니다 다섯 명의 전대에 자 요건도 여기 있는데요 자 뒤에 보면은 미라클 범핑카 막강에션 최강 파워라고 써있습니다 여기는 그 미라클 포스의 미라클 킹 인가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블랙 포스 레드 포스 옐로우 포스 블루 포스 실제 전장은 별 상관없게 생겼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네 솔직히 자 미라클 범핑카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 있구요 자 위에는 이렇게 미라클 범핑카 안쪽으로 볼색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네요 슈퍼카라고 써있네요 오토 슈퍼카 밑에는 이렇게 건전지와 두 개 들어가고 음 제조원은 지시토이 아 큐시토이 인가요 큐시토이 키 키시토이네요 수입하고 판매한 것은 SK토이즈 나와 써있구요 자 중국에서 2011년도 8호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보구요 건전지를 사용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써있습니다 이쪽에는 여러가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써있구요 라이센스 제품이란 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미개봉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건넌지까지 들어있어요 오 이 서비스 정신 오히려 반다이니 손오공이니 이런 데서는 잘 안 넣어주는데 말이죠 근데 오히려 처음 들어보는 메이커에서 이렇게 건넌지 넣어주다니 너무너무 이런 서비스 정신에 감동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앞에는 이렇게 하늘색 하늘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자동차가 서있습니다 여기는 미라클 레드 인가봐요 레드가 이렇게 서있구요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윗모습 또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꺼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어찌 된건가요? 이미 다 잘려 있잖아요 이것은 개봉품이란 얘기? 어.. 뭐죠? 음.. 뭔가 속상한 느낌이 자꾸 나는데 분명히 새걸 샀는데 뭔가 개봉품 같은데 이제 속은 듯한 이 느낌이 뭐죠? 그리고 여기 미라클 레드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이 차는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해서 웬만한 차는 다 아니고 있는데 이 차는 모르겠네요 이 차는 무슨 메이커지? 헤드... 헤드 램프는 약간 헤드 램프는 약간 캐딜락 같기도 하고 앞에 모습 옆에 모습 뒤에 모습 또 옆의 모습 위에 모습 또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YDF 토이스라 쓰여있네요 아니 뭐 써있는거랑 새겨져 있는거랑 다 다르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미라클 토스 미라클 레드입니다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마치 옛날에 우리 보드게임 할때 보드게임 말처럼 생겼네요 그죠? 뒷모습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타고서 가라는건가봐요 타는것도 아주 배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걷는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걷는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걷는지를 넣으려고 하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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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건전지를 이게 아닌가 내장되어 있다는데요 건전지 온으로 해볼까요? 온? 온 버튼 어디있어? 온 버튼 어디있죠? 온 버튼 여기 있네요 내장되어 있다니까 온 버튼을 넣고 있습니다 온! 내장되어 있기는 뭐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하도 내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마턴 손톱이 부러지 뻔했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잡아뜯지 마시구요 꼭 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드라이버로 빼야겠어요 짠 드라이버 뚜뚜뚜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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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없네요 짠 드라이버 떠 laptops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내장되어 있습니다로 잘못 썼나봐요 이런 건전지가 있긴 한데 이런거는 조금 알카라인 건전지도 아니고 누액이 나올 수 있는 건전지 라서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알카라인 건전지가 준비되어 있지요 자 알카라인 건전지 나와주세요 자 알카라인 건전지를 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주의하시구요 AA 사이즈입니다 뭐야 까지 네 막 어이가 없을려 그랬어요 다시 뚜껑을 닫아주고요 다시 아 거꾸로 깼네요 뚜껑을 닫아주고 밑에 볼트를 다시 조여 주겠습니다 아니 애들이 갖고 놀라고 했으면서 이거 볼트로 조이게 하다니 애들이 누가 이거 드라이버를 갖고 놉니까 아까 건전지 줘서 좋아하다가 지금 슬슬 빡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건전지 줬으니까 온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한번 움직여 볼까요 뭘 어떻게 한다는거지 아 이거 빼고 좋아요 가보죠 움직여 보세요 아니 범핑카 기능이 있다며 움직여 보세요 가지를 못하니 어 간다 소리가 끝나니까 가고 있습니다 우와 보여지니까 뒤로 와요 우와 신기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마치 아실 것 같아요 다시 이쪽으로 자 장애물 한번 나 보겠습니다 장애물 으 왜 뒤로 가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아니 거기서 있지 말고 오 신기한 기능 입니다 이런건 처음 보는데요 제가 유아용 왕구를 많이 안 만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아주 생소하고 신기한 기능 입니다 안 돼 미라크 레드를 쳤어 도망가면 안 돼요 저는 뺑소니 입니다 문제는 제어가 안되네요 문제는 제어가 안되네요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가만히 앞두면은 막 혼자서 움직여요 자 손깔락 부딪쳤죠 도망갑니다 또 부딪쳤죠 또 바뀝니다 부딪쳤죠 또 바뀌어요 부딪치면은 옆으로 바퀴를 움직이는 기능이 있네요 아우 재밌다 아우 재밌다 아우 재밌다 아우 재밌다 아우 понимаю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주 랜덤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수집 포인트 한번 알아볼까요 이 붐의 장점은요 아주 신기한 범핑 액션이 가능한답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갖고 노는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사운드와 그리고 불필이 난다는 거죠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중국산 짭톤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중국의 기술의 발전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단점은요 뭐랄까요 제어가 안 돼요 물론 불을 쳐서 옆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가고 막 삥글빙글 돌아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리가 노래가 조금 약간 옛날에 DDR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같은 DDR이나 펌프 하던 그 시절의 노래 같은 노래가 나와서요 조금 요새 노래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노래인가 봐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미라클 포스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미라클 레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범핑 액션과 그리고 라이트 앤 사운드 기능이 있는 재미있는 범핑카였습니다 그래서 값이 비싸진 않는 것 같아요 한 5천원 안팎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사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